턱 들고, 가슴 열고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. 하나, 뱃뒤로 돌리세요. 둘, 눈을 크게 떠보세요. 셋, 턱 당기고 어깨 뒤로, 시선 천장 말아보시고요. 손등 말아볼게요. 툭툭툭툭 돌리세요. 팔꿈치 늘려서 원하는 만큼. 정면으로 돌리세요. 귀 찝찝찝을 거 아시죠? 깎이 끼워주시고요. 아래로 내리세요. 손끝을. 가슴 열고 한 번 더 내려갈게요. 이마 바닥으로 점점 더 내려갑니다.